안녕하세요 오늘은 둘루스 가는 날입니다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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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의 랜드마크인 다리입니다. 아주 유명한 다리죠. 내가 올라오면 올라갔다 내려갔답니다. 여기는 레이크 워크구요. 옆에는 호텔들이 있고 손이 다 시려올정도 좋네요. 여기가 둘루스 사인입니다. 저기 둘루스 사인이 보이죠? 지금 여기 현지 시각이 오후 3시 52분인데 제가 벌써 지나고 우리 주위 돌면서 호텔을 하느라 지금 모여주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달리는 둘러스 연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달리는 둘러스 연예. 여기 사람이 원래 많아서 항상 자리가 없어서 투고만 하고 갈라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오후 4시라 비토인 밀타임이라 그런지 자리가 난 게 있어서 바로 앉았습니다. 그래서 파이 한 조각을 먹고 한 박스는 투고로 해서 갈라 그럽니다. 자, 베티스파이. 유명한 베티스파이. 내부를 구경하시겠습니까? 어? 우리 와이프가 나오네요. 밖의 경치 멋있죠? 자, 카이가 나왔습니다. 유명한 베티스파이가 나왔는데 우리 와이프린세스 시식을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맛있는지. 안 맛있어 어떡하지? 솔직하게 해주세요. 워낙 까다로워요. 저희 집사람이. 이 맛이. 그냥 그래. 비디오 망쳤습니다. 그럼 내가 시식을 해 보겠습니다. 시도 봤어요. 우리 와이프는 부저그러텐데 워낙 저사람은 고급이라. 너무 맛있어. 나는 다 맛있어요. 웬만하면 너무 맛있어 나는. 저거 탁핑을 잘못 만들었어. 탁핑에 투머치슈가 들어. 난 너무 맛있는데. 난 너무 맛있어. 먹어봐. 다 먹어. 난 너무 맛있어. 먹어봐. 다 먹어. 아니. 가자. 두 번째 마음에. 네. 다 먹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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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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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